그 여자 이야기 4 바람골의 마지막으로 간 게 2009년 여름으로 꽤 시간이 흘렀다. 거기서 있었던 온갖들들마저도 기억에서 지우려 한때는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그리되지 않았다. 그 하나의 이유가 그녀가 있다끔 전화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람골을 알게 되고 나서 거기 살 때도 그곳을 떠나온 후도 그녀를 생각하면 늘 신기한 게 있는데 한 번도 목소리에 변화가 없었다. 가끔은 몸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면서도 목소리의 질감은 늘 그대로였다. 이를 나에게 적용하면 잘 안된다. 며칠 전부터 모처럼 목감기에 걸려 심한 콧물과 목구멍이 따끔거리는 증상에 시달리면서 점점 목소리가 변하는 걸 스스로 느낀다. 무전을 받을 때면 가능한 한 내 몸이 안 좋은 상태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눈치채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는 날을 두고 무모 또는 무식하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몸이 이 지경이 되어서도 나는 할 짓은 다 한다. 좋아하는 술도 여느 때처럼 먹고 담배질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술보다 담배가 목구멍을 더 따끔거리게 하는 걸 알면서도 덜 피우거나 또는 중단할 생각 따윈 아예 않는다. 어제는 오기로 더 피웠다. 될 대로 되라. 얼마나 가나 보자. 정말 무모한 짓이다. 약이 되는 식물도 요즘은 잘 통하지 않는다.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 상시 먹었으므로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인정한다. 건강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과신한 것을 반성하는 기계를 입은 감기가 주었고 아직도 놈의 횡포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한다. 그래도 술구멍이 걱정되어 담배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고 어떤 약을 가미했다. 비해당해서 한 날 남자와 실험한 그 벌레집이 없기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걸 찾았다. 그랬더니 담배 냄새가 악취를 풍긴다. 담배에서 구수한 냄새가 아닌 악취가 나면 그걸 어찌 피우겠는가? 해서 나는 담배 연기를 평소처럼 아랫배까지 밀어넣기는커녕 혀를 입천장에 대어 아예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 못하게 벗금 담배를 피우고 지금 있는 것이 이 한 점이다. 전화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대개 밤 여기에 전화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므로 이 시간에 전화하지 않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잠옷 궁금해져 폴더를 열어보았다. 그녀다. 언제나 변함없는 강원도 아줌마인 그녀로 이 초저녁에 뭔가 나에게 할 말이 있나 보다. 사람이 변함이 없다. 란말을 적용시킬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이 일부러 변덕을 부려서가 아니다. 지금 나처럼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저조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그 감정을 제어하지 않고 목소리에 변화를 하곤 하는데 그 중 유독 그녀만이 다르다. 알게 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는데도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변한 걸 듣지 못했다. 저 아줌마는 사람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마땅히 사람이고 여자다. 3년 전에 보았으므로 그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 그녀 그러고 보니 나의 노인 친구가 죽은지는 그보다 오래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잊지 않고 전화를 하는 그녀를 생각할 때면 늘 나를 돌이켜본다. 나도 그녀처럼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기분에 휩싸이더라도 남에게 내 목소리를 늘 일정하게 전하고 싶어도 그리되지 않는다. 건강하다고 늘 큰소리 뻥뻥 친 탓에 며칠 전부터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몸이 시달리는 바람에 내 목소리가 변해버렸다. 가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빨리 회복하는 방법이 담배를 줄이거나 나눌 때까지 잠시 중단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까짓껏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를 찾아준 귀한 손님 깜바에게 시달리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성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있는 나에게 그녀가 전화한 것이다. 바로 받았으면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는 담박의 걱정부터 할 것이다. 일단은 전화가 되지 않는 핑계로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이 밤을 푹 자고 나면 내일은 목소리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초소에 올라 일하다 보면 그녀가 또 전화할 것이다. 받기 전에 우선 아아 목소리를 조절하고 씩씩하게 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받을 것이다. 지금껏 경험에 의하면 어쩌면 그녀는 나와 인연이 절로 끊어지는 날까지 그 변함없는 목소리를 유지할 것이다. 목소리가 변함이 없다는 건 결국 그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녀의 성대가 너무 튼튼하여 어떠한 상태에서도 제 기능과 성능을 다하여서 변함없는 목소리를 낸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그녀가 바보라서 하나의 감정에만 매달려서 늘 변함없는 목소리를 내게 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녀의 변함없는 목소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내가 그녀를 알기 전 즉 그녀가 박노인을 베필로 맞아 살던 꽃다운 시절에 그녀는 마음과 가슴 아리를 하였고 그 시절 남의 가문에 시집간 여인들처럼 시련이 있었다. 그녀는 산을 타기 시작했고 진정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의 힘을 길렀고 그게 바로 그녀의 변함없는 목소리 즉 한결같은 마음을 내게 보이는 저력이라 믿는다. 때론 남도 내게 변덕맞고 나도 남에게 변덕맞아 관계가 오래가지 않기도 한다. 부처가 열반을 앞두고 그 사실을 미리 안한다에게 말하자 안한다는 숨어서 그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걸 안 부처가 안한다를 불러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달라지는 상태, 이별의 상태, 변화의 상태에 빠지게 되느니라 했다. 그녀를 생각하면 이 말이 늘 떠오르고 맘대로 해석한다. 달라지는 상태의 온갖 구실은 구실이 아니다. 속인들이 말하는 사랑에 식어서 한때는 좋았으나 싫어서 미워서 증오가 생겨서 따위는 그에서 벗어난다. 이별의 상태와 변화의 상태란 관계에서 인위적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기인한 것 즉 부처와 안한다의 관계에서 이별의 원인과 변화의 상태는 부처의 열반이 그 원인이다. 어느 한쪽이 열반은 아닐 주연장 한줌 흙이 되어 다시 자연으로 완전히 녹아들기 전에는 관계가 변치 않는 것에 오늘따라 생각한다. 한때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던 사람은 어디서 무엇 하느라 관계가 반절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지 않다. 그 원인이 부처가 말한 달라지는 상태에 억지로 꾀어맞춘들을 알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달라지는 과정에도 나는 그대로였다고 하면 노골적으로 이기적인 면을 드러낸다고 타박해도 내 생각은 매한가지다. 그녀처럼 내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비록 지금처럼 감기에 시달려서 목이 따끔거리고 성대가 심술을 부려도 그를 통제할 능력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걸 반성할 뿐이다.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